제약을... 아니 근데 확산되셔! 아 준비해라! 경과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세대중고시장 동영상 신세 다운수서 체크하고 슈퍼분도 건가니라! 일보 당겼었는데 너희들은 비웃는 섬! 예아! 근데 요즘 래퍼들은 어떻게 하는지 랩하나 스스로 아니 이게 진짜... 저한테 한번 보여줘 몇 소절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 지디 한 번만 보여줘! 여 지디! 여 지디! 여 지디! 앞에 한 몇 부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달라봐요 얼마야 비트를 좀 드려야 되죠? 기대된다 비트를 조금만! 하... 하... 뭐야 가사가 마음에 안 들은거야? 그냥... 이게 래퍼들은 그... 라임이 있잖아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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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거든요 못찾겠어요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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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다 가르친다 으... 랩 선생님 같아 랩 선생님 같아 랩 선생님 진짜! 랩 선생님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거 와 진짜 랩으로 쓰는데 아니게 나한테 자 재훈아 비트 주세요 비트 정치 곱씨 됐다 역시 우리 빔 와 춤을 유후 야 이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아 녹화한거 보고 다시 해봐봐요 다시 해봐봐요 형 됐다 이거 가이드로 해서 한번 해봐 이거 가이드로 한번 해봐 자 음악 주세요 아 좋다 손 더 형 이거 얘기했지 지디 많이 하는거 자 박수세요 자 찍이 닭자코 자 찍이 닭자코 자 찍이 닭자코 자 찍이 닭자코 자 잘하는데 유성씨가 이거 좋아했다고 칭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렇게만 들어도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디하는거 보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될거 같아요 이거를 가이드 이게 거의 가이드 가이드 라인 나왔어 녹화한거 보고 이거 밤새도록 열흘 동안 열었어요 아 이 방송을 본방을 보고 이게 또 하다보면 지금 완성된게 아니니까 느낌이 있네 준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all right all right 아 박세를 뭐라고요? 위원님의 좋은 재활입니다 하하하하 전부 다행이 딱 춤추어 춤추어 잘했네 맞춤까 역시 네네 내가 줄게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저마다 다른 교들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만의 교들 이제 강조왔던 믿기 힘든 반전의 내 모습을 건네보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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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게 진영이 형인데 그러면